미스터 M 난 당신을 미스터 M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M자에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내겐 너무 크고 높고 빛나는 당신의 이름 태워줄까? 누군가 쫓아다니고 누군가 보고 있다 말아주면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란 말이죠 누굴까? 이 아이는? 난 나중에 당신의 아줌마는 너무 슬퍼했으면 좋겠어 누군가 찾아온 내게 물건을 건네줬던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미미가 누구야? 미미씨? 요즘 미미씨를 보고 있으면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기억나? 기억나요 처음 내게 사랑한다고 말 안했을 뿐 나는 두려웠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?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날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려 떠날 수가 없습니다 莫 감사해요 SUBIN